만두 정보안차. 와, 지게지게 끓는대. 이게 야채도 괜찮은데.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. 한우주? 한우 때깔 봐. 너무 좋다.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이게 만두가 크거든요. 진짜 큰데? 너무 크다. 만두를 한 개씩 다 남겨요. 엉렬에서 주식. 자, 우와. 진짜 푸짐하게 먹네요. 지게 만두인가 호빵인가. 조원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정희수입니다. 6인분, 6인분. 도전해보겠습니다. 7인분 먹겠습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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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떤 하고 나오셨나요? 진짜 들어가나요? 너무 가벼운데? 만들어서 두 개 남아. 됐어. 하나만 만들어 빨리. 자, 시간 한번 재보죠. 14초 96 나왔습니다. 말리가 짜장면 먹는 속도하고 똑같네. 만두 빚는 것과 짜장면의 대결이라니. 시작. 갑니다, 갑니다. 간다, 간다. 자, 시간 채워, 채워. 하나 둘 셋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